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중의 반응이 싸늘하자 그는 서둘러 결론을 내고 프레젠테이션을 끝냈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 서둘러서 결론을 낸다 서둘러서 뭐뭐하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청중의 반응이 싸늘했다 라는 말부터 하면 되는데 when the audience 청중이니까 audien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싸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coldly를 쓰면 됩니다 청중이 cold하게 냉랭하게 반응을 한 거니까 reacted coldly 자, 그 다음에 서둘러서 결론을 냈으니까 서둘러라는 뜻을 지닌 부사 quickly를 넣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은 come to conclusion, reach a conclus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he quickly came to the conclusion 결론을 내고 and presentation을 끝낸 거니까 and ended the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quickly came to the conclusion 빨리 결론에 도달한 것 서둘러 결론을 낸 것을 얘기하죠 자, 우리말의 표현 방식이랑 영어의 표현 방식이랑 차이가 많다는 걸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 앞에 수식하는 말이 붙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로 빨리 가다 이렇게 어떤 동사 앞에 빨리 라는 부사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죠 수식하는 말이 붙을 때 이것을 영어로 옮기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따로 가다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go fast 라고 하거나 아니면 quickly go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동사 앞에 우리말 같으면 부사를 붙여서 좀 의미를 섬세하게 만드는 경우에 동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go가 그냥 천천히 가는 거라면 빨리 가는 것은 quickly go가 아니고 rush죠 rush 그래서 우리말 동사 앞에 부사가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부사 따로 동사 따로 옮기지 말고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새로운 동사 하나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quickly come to the conclusion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rush를 활용해서 rush to the conclus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이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when the audience reacted coldly he rushed to the conclusion and ended the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quickly come to the conclusion 보다 좀 더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로 빨리 이동할 때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rush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결론에 빨리 도달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빨리 서둘러 한다든지 그러니까 서둘러 뭔가를 할 때 그때 또 rush를 쓸 수 있는 거죠 아마 미혼 남성 여성인 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I don't want to rush into marriage 이런 문장이 있죠 나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죠 rush into marriage가 결혼을 서두르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강조를 드리면 동사 앞에 어떤 부사를 넣어서 의미를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영어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동하는 것도 rush를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rush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I don't want to rush into marriage 그러면 이 문장도 기억을 하시고 서둘러서 뭐뭐 하다라고 할 때 quickly라는 부사를 넣지 말고 동사 rush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